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노션 API 활용법에서는요 여기가 비디오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우리가 인베디드 해가지고 가져오죠? 페이지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노션에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파이썬이나 그런 걸로 목록화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 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비디오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비디오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블록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른 거하고 동일하고요 우선은 테스트 블록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썬 API 프로그램 유튜브 강의라는 것을 이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우선 하고 그 아래에다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인베디드 자동으로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디오 블록을 하나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하나 추가를 하고요 제가 앞에다가 1, 2라고 이렇게 막 쓰는 거는 뭐냐면은 후에라도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이렇게 변수에다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페이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add new 하고 그 다음 비디오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비디오 블록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불러올 때 저희가 위드 값하고 헤이트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을 우리가 한 600 정도 보통 저는 한 600에서 한 350 아니면 6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크기를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URL 주소를 지정해주지는 않았고 저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하나 나오겠죠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, 인베디 또는 업로드라는 이 블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URL로 우리가 여기다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맞게 안 나오죠 근데 크기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헤이트 값을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높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선은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또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디오 1.8 값을 이제 한 40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비디오 1에 이제 소스 코드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set source URL이라는 함수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URL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의 URL 주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URL 주소 올렸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꼭 다른 PC 쪽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을 URL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제가 올렸던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요것을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블럭은 딱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API 유튜브 강의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인베디디드 되면서 URL 주소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블럭을 하나 추가를 해봤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그 우리가 리스트 형태의 그런 곳에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는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추가할 블럭을 어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씩 이런 URL 주소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포고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불러오는 예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시간에 또 이렇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